요거 음 뭐야? 아! 오 띠루뚜루룸 이거 폴린이 모자 갖다 달란 그건 같다 어? 이건 뭐지? 쓸모없어 보여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리언니 달방궁에서도 멋진 활약을 하셨더군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시간이 있다면 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퀴즈를 풀어보지 않으시래요? 웬 퀴즈? 물론이지 Maybe? Yes! 고마워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거에요 답장도 아냐? 이게 뭔 문제야 고릴라에게 잡혔다 그땐 아찔했지만 지금은 다 좋은 추억이네요 동키콩한테 잡혔던 여자가 폴린이라 그러죠? 우물은 가방이요 아니야? 어? 다시 해야 되나? 너가 좋아하는 거 꽃다발 너가 좋아하는 거 꽃다발 아니야? 아 그래? 달콤한 거 좋아해? 다른 문제가 나오네 안 좋아하는 건 남의 말 듣기 남의 말 듣기 안 좋아하면 안 되죠? 시장이니까 그니까 아 문제가 달라지는 게 웃기네 흥겨운 음악 좋아하죠? 여행 가고 싶은 왕국이요? 바다 아냐?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아 최근에 갔었어? 아 최근에 갔었어? 휴일에 발전소 점.. 노래 연습이요 오케이 발전소 점검은 평일에 하는 거야? 저녁은 새싹샐러드요 아냐? 버섯이도 두트니? 아 그래? 아 폴린 어렵네 포기팅하는 느낌이랄까? 취미는 산책이요 뭐래요? 정답! 저는 이 도시 구석구석을 산책하는 게 정말 좋아요 보물은 모자 오케이 모자네요 이 쓰고 있는 모자 좋아하는 건 케이크고요 오케이 오늘 저녁에 버섯 튀김 예스! 다 맞췄나보다 관심이 있다는 뜻이니까 고마운 일이에요 제 생일이에요 생일 선물 뭔 생일 선물이야 뭔 생일 선물이야 가방 찾아다 줘야 되나? 이건 어때? 이거는? 이거 먼저 가져다 줘 볼까? 모자 모자는? 흐흐흐흐흐흐 마음에 안 든대 저게 보물이라서 다 꺾이기 실패 가방 시장님 선물로 좋아 보여 오다 죽었다 오다 죽었다 가방인가요? 예이 혹시 저에게 준 선물인가요? 너무 예뻐요 가방이 잃어버렸지만 안 샀거든요 아니 잃어버렸으면 사야지 왜 안 사? 이제까지 죽배까지 기다리고 있네 고마워 잘 쓸게요 어이없어 진짜